반갑습니다. 모드기입니다. 세이브 파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스팀 계정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스팀 계정에 남는 데이터 조정을 안해놔서 데이터 다 다 나갔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에 워킹데르는 부분 부분 선택하는 게 있어요. 그 선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살짝 바뀝니다. 그런데 그게 다 날라갔다는 거죠.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닌데. 장아 그거죠. 야 너 배고파 빵 먹을래? 주스 먹을래? 빵이나 주스 먹으면 그런 건데. 그럼 에피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아마 스토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형이 어디 마을의 짱이었고 짱 중에 4천원 중에 한 명이었어. 그러면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해볼까요? 약간 여러분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. 네. 로고가 보일 때까지 겨우 보일 때까지 슬라이드를 조절하세요. 됐어. 아 기대된다. 다 MARY 2 더 워킹덴 더 워킹덴 너무 밝은데? 잠깐만 너무 밝다 너무 밝네요 자막 켰고 밝기 아 이 정도? 이게 교우인데 이거 할까?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게임은 밝게 하는 게 나아 됐다 됐다 훨씬 낫다 머리 날렸죠 헐 아 그랬나 안 죽였지 내가 깼나? 똑백이? 깼나? 똑백이? 모르겠네 미안해 미안해 도와줄게 도와줄게 제가 도와줄게 제가 이 모든 분들에게 말해줄게 하 아 혹시나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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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였어 선택이 다 바뀌었네 그러게 다 죽였어 그러게 잠시만요 데이블드가 여기 와서 다른 분들에게 말해줄게 믿어봐 필리핀과 관련해 강한 눈에 있었어 내가 너의 형들에게 말해줄게 이거 끝났어 이건 끝났어 여기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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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촌 어 어 어 어 조진거 같은데? 어 조진거 같은데? 음 많이 바뀐거같네요 예 이게 크게는 안바껴 내용은 크게로 안바껴요 워킹데드 게임 자체가 선택지는 바뀌는데 이야기가 크게 안 바뀐다 근데 중간에 완전 큰 게 몇 개 있습니다 완전 큰 게 어 뭐야 말이 잘 돼 있네 아니면 좀비 수생 되기 전인가 이게 아 좀비 수생 되기 전인가 이게 그러네 형이랑 동생이 맞네 주인공 스크린 야구 해라 야 내 저거는 왜 한쪽만 귀 막아져 있는 거지 헬멧이 아 공 안 맞게 해주는 거야 형이 말해야 돼 지금은 안돼 우리 형이다 씨바라 나가 건방진 꼬맹이 아 장난해 팬이 실망했는데 쟤 그래서 팬은 귀찮단 말이야 그래 우리 형 우리 형을 세워주는 거야 흡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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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L 네, 너는 해봐야 돼 흘려버리기 어? 어? 형이 화났는데? 그냥 말해, 말해, 말해 미안해, 데이비드 너는 정말 멋진 것 같아 진짜 너는 사실은 여기가 여길 바래 내가 너의 상황에서 고메 ㅋㅋㅋㅋ 내가 둘이 사이 별로 안좋았던걸로 하는데? 그치? 아 이번에 치자 아 근데에..에잇 한번더 해 으어없스 온갓 од 요즘 còn 좋겠다 한잔 너는 끊겨야지 찔러가 형 형 형 바리야 팀을 챙겨야 하는 거 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호비야 나는 다행히 나 이런 의미로 누른 거 아닌데 나 이런 게임을 어떻게 보여줬을래 그럼 이 슈퍼스타를 그의 대단한 봐봐 이거 봐 아니야 오늘 정말 쎄다 네, 당연히 나 좀 더 쎄다 왜 이렇게 조롱하냐 왜 이렇게 조롱하냐 이거 아, 데이비드 왜 조롱하지 자꾸 제기야 이제 오랜 아, 나는 이리와 함께 제가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종료하러 지름옆이 일어나서 뭐지? . 나 알지 . 나 알지 , 나 알지 . . . 심병 집합소? 헐 군이 난다고 이제? 헐! 내가 먼저 놔둬다.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것 같아 저와 케이트는... 다행히 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내가 떠났으면 모두가 다행이다 내가 원하는 건 없지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빠 역할을 해주라고 너는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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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삐뚤게 나오냐, 호빈이? 아니, 갑자기 왜 이렇게 삐뚤게 나오냐 내가 말할게 만약에 가면, 모두가 어려워 케이트는 시간에 시간에 도움이 필요해 너는 도움이 필요해, 맞어? 너는 그녀가 없지?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선택지 없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그치? 아니, 잠깐, 니 가정은 니가 알아서 돌보세요 니 가정은 니가 챙겨야지 저 새끼 왜 그래, 씨발 본인이 신기하지, 뭐 그걸 내가 왜 해 가족이오두 어 존이 사촌왕 중에 여자입니다 거의 대빵 같애 대빵 중에 한 망 내가 그냥 그러겠다고 말했잖아 그는 당신의 틀멍에 대한 망한 상황이야 그건 당신의 잘못이야 당신 모두 이킬 수 없어 그는 조언이 검증하지 않았구나 그녀는 이 포팀을 살펴 에게 그냥 섭서를 원하는 것 같아 교육의 입장은 여러 입장인 것 같아 하지만 조언을 규정하지 않아 그는 조언을 규정해야 해 그는 그는 무슨 말 했지 그는 당신이 하나가 Duch yelling할 것 같아 그는 당신이 말해? 그는 당신의 세워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조언은 좀 어려운 job 일이야 그렇게 무섭게 말해 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 여기에서 꺼내줄게 하려고 하잖아 그냥 렐라스,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믿음 으흑! 이건 나쁘지 않네 우리가 뭘 할거야? 저는 존을 믿었을때 저는 그녀는 저를 이렇게 말하지 못해 데이비드, 헤이! 그래, 일단은 뭉치자 그래 그래, 형은 가족을 위해 싸운다고 이 파이터야 그래, 형은 어떻게 해야지 그래, 형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음 그래, 지금 내가 조심해 내가 걱정하지 않게 내가 걱정하지 않게 내가 제일 걱정하지 게이트와 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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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니야 가소평까지마 그렇지 욕하마 아 욕하지마 형 응 그렇지 됐어 조안 예스 고마워 고마워 But Clint and Lindguard agree and the people deserve to hear a full explanation of your arrest and then then you'll be replaced as Head of Security no one's above the law David not even you i know the laws Joan you're the one breaking them your scheme is gonna blow the lance 네 얼굴을 당겨주지않아. 그냥 기다려. 정말 바랄 것 같아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교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이 공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. 너 보관하다고!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공교를 잘 볼게. 저는 리치먼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safe를 지키고 싶을 것이었습니다.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은 당신이 당신을 보다. 우리는 이 아침에 담당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, 지금. 당신의 질문을 남겨주셔야 합니다.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질문 우리 함께 가져와 형이 약간 보안 담당이었는데 이게 꼬이고 꼬였어 형 찾아보자 응 이 의자네 나가는 구멍이 있을거야 그 단단한거 그러면 빼! 멍청아 됐다 이제 이거 내꺼야 화장실 하나 더 가져오자 언이네? 좋았어 서구실이구나 여기가 봐보자 오우와 오 사용해 그러면은 물이 안나와? 사용 오잉? 오 오 사실 이게 수집한거야 수집 더 없나? 방금은 수집한거야 수집 이제 섞어갖구 강력한 아이템 나오는거지 단단한 것 단단한 것 여러가지 이런거 여기도 한번 봐보자 뭐 올라서기 흠... 노끈? 쉣! 정말 쓸모없는 아이템들밖에 없구만 이게 사실 대마성분이 있어갖고 오재마저도 가루를 응 그렇지 오 깜짝아 뭐야 봐보자 그러면은 내 문 열리는거 아니야? 열었는데? 쉣 흠... 닫고... 여기가 도착할거야 바가인가? 더 살펴보는거야 뭔가 있을거야 그래 냄새가 난다 음 이거로 계속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시발 이쪽으로 가보자 뭔가 있을거야 뭔가가 어딘가가 뭔가가 없네? 음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? 왼쪽? 이쪽? 없잖아 오야 다 살펴본거 아닌가? 아니야 뭔가 내놓친게 있어 바닥이라던가 이 침대 구석집의 쇼파라던가 아니면은 이쪽에 봐보자 그렇지 차 끔차 이제 뭐야 느슨하지 않다고? 그럼 어쩌라는거야 아 그래 여길 봐볼까? 여기 비집고 갈 수 있단 말이야? 호호 이래서 말랑깽이들이란 음 이래서 말랑깽이들이란 근데 여기 뭐 이걸 밟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게? 올라가 봐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좀 옮겨 아이 아이 고증되있구나 그러면은 이걸로 옮겨 이런 거를 좀 옮겨 그래 이런 거를 그냥 옮기라구이 왜 아무런 보기가 안나오지? 이걸 옮겨봐 안되네? 호호 아 이거 이거? 아 이거 역시 다른 거는 무거워보이는구나 잡아 꽤 크네 세우니까 그렇지 호호 미친 소리 안들려? 아이 깨자마자 거기를 보면은 당연히 오겠냐? 이제 소리 듣고 오겠다 이제 아유 그럼 민다 열리겠냐? 하여간 막아라니깐 갑자기 씨바 케이브 게이브 이쪽스 좀 해주세요 이빨 도망가는 것 같다 아... 도망가? 좋아 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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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됐어 다이징 워개이브 다이징 왐티 둘이 들어서 어휴 내가 다했잖아? 마치 그 분의 퓨전할때 사탄과 손오공 천과 일일을 더해봤자 천일이라고 만일인가? 바깥에 아예 나와버렸네 그 소리가 무슨 일이야? 나의 소리가 무슨 소리야? 난 알아서 ==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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니가 뭔데 리더 짓을 하는거야? 케이트는 아버지가 가지 못해 니네 엄마가 엘리너놀어가 곳에 찾았네요 그녀는 너를 찾아봐 이름 다 까먹어서 나 이름을 외우지 못했어 우린 자주 갈거라구 아니야 너네 아빠는 다음이다 좀비가 너무 많다 니가 가서 이 미끼 좀 대봐 아 케이트가 아닌데 케이트가 엄마잖아 얘 엄마 엄마 엄마한테 반말하네 오! 숨어! 그렇지 뭘 봐 아 묘 아 죽은 사람들 우리가 리더하면 돼 우리가 여기서 되찾자 탈환하는거야 탈환 탈환 내가 뭐 못 얻고 피한다 나 잘 봐 멀리 있는거 잘 보고 나는 볼게 많다고 얘들아 스트리머들이 왜 시야가 좁는데 볼게 많아서 그래 여러분들은 게임만 보잖아 스트리머들은 볼게 많아 뭐야 왜 왜 저런걸 뭐든 설마 창설 만드는거야 또? 에이 아 좀비 못오게 막 그런거 아닐까? 아니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그니까 여기가 완전 공동 운명체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사천왕이 관리를 해 각각 담당이 있어 내 주인공 형도 이 보안담당이었는데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돼갖고 꼬이고 꼬여갖고 지금 거의 누명맞냐? 거의? 그런식이야 지금 갇혔고 그렇습니다 아 물보다 진한 피를 말하는건가? 피? 맞아 정치당했지 맞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건가? 그... 그... 형수님 이러면은 오해해요 형수님 형수님 가췄다 가췄다 시바 그가 를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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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그는 그는 형들 꼭 가야돼 에? 우린... 우린 계획이 필요해 아직 떠날 수가 없다고 오우 우린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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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그는 그는 우리 그는 그는 무조개 대사다 오, 안통하네? 데이빗은 우리가 필요하다구 내 형님은 네 안편이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너랑 네가 가라 아니, 나말고 아니, 너랑 네가 가 아니 어, 형수님 아, 그래요 이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형수님이 그냥 잘 다녀라고 그런 것뿐이야 봐, 하위, 나는 우리 듣고 있다고, 하지만 나는 엘리노한테 엄청 짓길 것 같아 바로 연락할 수 있겠어 네, 그것 кра는 알겠지만 아... 아니, 제가 저와 그녀의 사 bunk에 안 солнcież기여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 내가 알았는데, 우리는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들었을 것 같다고 뭐... 뭐지, 얘 뭐지? 얘 왜 그러지? 왜, 왜 그러지? 아, 빨리 가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가 음초성 없게 시간을 가져요 아니야, 당신 마음이 흘러, 아니야, 시간을 가져요 지금 시윤강신이 뭔 연애 타령하고 있냐 그래 오케이 지금 좀비 막 하고 살아, 우리 형이 죽어 가는데 지금 호호 야, 개꿀잼 먹을까? 그것 좀 그만해라, 그 재미없는 계속하네